에스파가 만났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고요. 함께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괜찮아요. 드디어 SES가 껐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뒤를 여시고. 동치마 질문은요? 결과는? 쪼금 부족해요. 쪼금 부족해요. 진짜 나와요. 중고찜 진짜 많아요. 그냥 중고찜. 과연 어떤 간식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스. 나이스. 고개하고 성공. 고문화. 블랙. 천원입니다. 여기 뭐.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컬러글라스 네! 컬러글라스 컬러글라스 색안경 유리 아니야? 컬러글라스 전혁이야 전혁입니다 꿈이 나다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맥퍼 좋아해 세븐틴의 게임 됐다 망했다 다음 윈터 지금 오픈하고 싶어요? 실수가 너무 맥콤해서 깔끔하게 딱 끝내주는 느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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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네, 한 작가님 윈터가 여기까지 왔는데 뛰었으니까 뭐 있는데 한해가 윈터보다 조금만 어려웠으면 정답 정답